안녕하세요 연희군 꽃대신 입니다 여러분들 요번 한주도 잘 지내셨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저번 시간에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저희가 단체로 인동쌀풀이를 했죠 인동쌀풀이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들 그때 너무 많은 분들의 성원과 관심과 참여와 참여도로 인해서 정말 성대히 잘 인동쌀풀이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렇게 여러분이 호응을 많이 잘 해주셔서 제가 정말 흡족할 만큼 일을 성대하게 잘 치렀던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조금 모이시면 그것도 또 제가 일하는 데 조금 힘들 수가 있는데 뭐 너무너무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셔서 이번에는 정말 제가 한껏 기량을 펼칠 수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 단체로 인동쌀풀이를 한 게 벌써 이제 3년차에 들어요 여러분 단체로 왜냐하면 뭐 조금 여력이 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안 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뭐 개개인이 다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하지만 여력이 안 되시거나 지금 상황이 안 되시거나 좀 많이 힘드신 분들도 많죠 그런 분들은 더더욱이 또 이런 인동쌀을 풀어야 되는데 또 이 인동쌀을 못 풀고 가다 보니까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점점 점점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조금 더 많이 이렇게 풀어드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을 한 게 이제 단체로 하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이렇게 수차례에 걸쳐서 인동쌀풀이를 단체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꼭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겠다 이거는 제가 꼭 말씀을 좀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뭐 영상을 통해서 요즘에는 너무 시대가 좋으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으세요 근데요 힘들다 보니까 내가 적은 금액으로 하더라도 어느 정도 금액이 있어야 되는 게 이 일의 진행상 특성상 맞는 건데 너무 적은 금액으로 모집을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 이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보시는 눈이 있다면 그런 거를 잘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일반인이시다 보니까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아니면 뭐 금액만 갖고 이렇게 비교를 하다 보면 뭐 5만원짜리도 있고 50만원짜리도 있듯이 그러면 이 차이에서 벌써 이렇게 적은 금액 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근데요 여러분 일을 일사라는 거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이 정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굿에서도 마찬가지죠 굿과 치성의 차이도 있듯이 적은 금액으로 하는 치성과 굿이라는 굿 비용은 엄연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굿이라는 거는 열두신령님을 청배를 해서 열두신령님들이 다 공수를 주시는 게 굿이에요 그래서 열두 거리라는 표현을 하죠 근데요 이런 일들이 어쨌든 이렇게 틀려지는데 제가 조금 이거는 꼭 지적을 해야겠다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적어도 구덴트를 보시는 분들 그리고 구덴트에 적어도 구독자이신 분들은 이거는 알고 가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오늘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과거도 그렇지만 현재 미래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거니까 잘 보시라고 우리들이 보면 알아요 무당 눈은 알아요 무당은 무당이 어떤 일을 하는지 다 알아요 그리고 이 일을 어떻게 하는지도 다 파악이 돼요 뭐 그림 한 장으로 다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일반인들은 그걸 파악하기란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엄마들은 구슬 수도 없이 많이 했는데 무슨 구슬 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 많으세요 물론 뭐 기억을 못할 수 있지만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일일이 세세하게 왜 이게 문제가 되며 어떤 거에서 이 일을 해야 되며 이 일을 함으로써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세세하게 말씀해 드려요 근데 뭉뚱그려서 운맞이 뭉뚱그려서 살풀이 이건 아니라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요 제가 어느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어떤 분이 굉장히 적은 금액으로 이렇게 모집을 하시더라고요 금액까지 말씀을 발표를 하시면서 그런데 그 일을 한 거를 이제 또 유튜브를 영상을 만들어서 또 공표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게 무당 눈은 못 속이는 건데 어떻게 하셨냐면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이름만 A4용지에 이름만 빼곡히 써서 걸어놨다 이거죠 그렇다면 예를 들면요 그게 천명이 넘어가고 이천명이 넘어간다면 절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선생님이 천명만 됐어도 예를 들면 제가 생각하는 인원수라는 건 있어요 하루 안에 끝낼 수 있는 인원수 만약에 그걸 초과한다면 초과한다면 2박 3일이 됐든 3박 4일이 됐든 4박 5일이 됐든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걸 하루 동안에 천명, 이천명을 끝낸다? 몇백 명을 끝낸다? 이거는 조금 어불성설이라고 보여집니다 절대로 왜냐하면 일에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일을 하려면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일사를 푸는 데에는 방법과 순서라는 게 반드시 존재를 하고요 근데 어떤 식이냐면 만약에 한 사람을 호명을 하더라도 법문을 할 때 예를 들면 한 사람을 갖다가 호명을 하더라도 그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 사람의 음력 생년월일이 들어가야 되고요 또 그분의 주소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 번 읽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10명, 20명, 100명, 200명이 된다면 이거 읽는데도 몇 시간 걸려요 더군다나 아무리 단체로 하더라도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번만 읽고 끝나진 않습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죠 법사님에게 법사님은 그날 힘드신 거죠 그 대신 페이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정정당당하게 부탁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풀려야 되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제대로 해야 되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뭐 싼 게 비지떡 그리고 또 이런 말 있죠 딱 그 단어가 생각나는데 무슨 장사꾼도 아닌데 싸게 박리담의 식으로 막 모집을 그거는 조금 아니지 않나 반드시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강하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이거를 정말 여러분들이 보는 눈이 없다면 저래도 말씀을 드려야겠다 왜? 나도 그거에 속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그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또 취급받으면 안 되고 그렇게 행해지면 안 되는 걸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조금 강하게 어필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요는 뭐냐면 하루 동안에 진행되는 명수라는 게 꼭 몇 명, 몇 명이라는 건 없어요 하지만 막 예를 들면 500명, 1000명, 2000명 그걸 자랑삼아 말씀하시는 무당 선생님들 계시죠?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몇백 명만 되더라도 저는 1박 2일에 끝낼 수가 없다라는 게 제 소견입니다 그걸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물며 옛날 어르신들이 뭐 물에서도 빌고 물만 보면 비시고 하늘만 보고도 빌고 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다 이렇게 비손이에요 그럼 무당은 빌어주는 게 목적인데 잘 풀어주고 잘 빌어주는 게 무당의 할 일이겠죠 근데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빕니까? 그냥 뭐 종이에 다 써붙여놓으면 신령님이 알아서 다 풀어주신답니까? 아니라는 거죠 입으로 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문할 때 그럼 뭐 법사님 필요 없잖아요 그냥 뭐 종이나 갖다가 붙여놓고 뭐 두들기기나 하든지 두들기지 않아도 그냥 종이만 이렇게 붙여놓으면 다 신령님이 알아서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 절대 무당의 입으로 아니면 법사님의 입으로 다 호명을 해서 이렇게 소원을 빌고 애군 액살을 풀든 뭐 운을 받든 이 형식적인 이 말로 하는 게 법문이 꼭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이름 생년월일 주소는 기본적으로 근데 사람이 여러 사람이다 보면 한 번만 읽어줘도 막 몇 시간이 걸려요 오셨던 분들 아실 거예요 엄마들 참석하신 분들 근데 그 엄마들 다 보셨어요 제가 일부러 그 엄마들에게는 설명해드렸어요 이런 점이 틀리다 왜냐하면 조금 법사님한테는 죄송했지만 제가 세 번을 요구했거든요 근데 저도 아 이거 개낮이 됐나 뭐 이런 생각도 약간 들었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하지만 뿌듯했어요 그렇게 하는 게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자칫 이렇게 힘들어서 하는 일이지만 그래도 너무 싼 금액으로 하다 보면 그거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고 될 수가 없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 말과 더불어 저는 이제 우리 연희궁 꽃 대신 우리 연희궁 신령님이 말씀하시나요 저 연희궁 꽃 대신에서는 문원대로 나원대로 정법대로 합니다 예를 들면요 전라도에서는 전라도 끝 충청도에서는 충청도 끝 경상도에서는 경상도 끝 이렇게 지방 각색각색마다 색깔이 다르고 하는 방법이 다 틀립니다 하지만 저는 한양성래궁으로 진행을 하고요 이 한양성래궁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예전에는 이 굿이라는 거를 이 궁에서밖에 못했어요 궁에서 궁에서 결국은 왕족만 행할 수 있었던 게 굿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차츰차츰 양반에서도 그게 행해졌고 양반들도 이제 굿이라는 걸 서민들은 떼거리가 없기 때문에 뭐 절대 할 수도 없고 생각조차 못했던 일이고요 그런 일들이 차츰차츰 우리나라가 토속신앙이고 토속민족이기다 보니까 그게 이제 해왔던 궁에서부터 해왔던 형식이 하나하나 정립이 되면서 그 중에서도 좋은 방법 그 중에서도 올바른 방법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걸 문헌에 남겼습니다 그 문헌대로 합니다 단순히 단체로 인동살 부리니까 뭐 이렇게 대충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굿의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왜 굿이라는 말이 나왔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치성은 그냥 동동동 두들기는 걸 치성이라고 해요 여러분 하지만요 굿이라는 건 반드시 열두신령님을 청배를 해서 그 열두신령님이 한 분 한 분 거리를 논다고 하죠 한 분이 한 거리 또 한 분이 한 거리 그래서 열두신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열두거리라는 게 굿이라는 형성이 되는 겁니다 굿은 열두거리를 해야 굿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열두신령님을 괜히 와서 한 거리 한 거리 하시는 게 아니라요 그 열두신령님은 각각의 본인의 임무가 있으세요 그래서 어떤 신령님은 오셔서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어떤 신령님은 오셔서 가정에 건강을 주시고 또 어떤 신령님은 오셔서 금전재물이 불어나도록 부자가 되게 해주시고 이렇게 각자의 임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두신령님들을 다 청배를 해서 열두신령님들이 각각의 그 공수 공수가 곧 이제 바람이겠죠 소원을 성취를 해줄 수 있는 공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굿이라는 게 가격 차이도 많이 나는 거고 형식 자체가 완전히 틀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단체로 하지만 여러분이 모이기 때문에 이거를 구수로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인동살 풀이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참석을 하시는 분과 참석을 못 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그치만 참석을 하시는 분은 그래도 참석 못 하시는 분들도 일부러 참석 못 하시는 건 아니죠 근데 이제 이렇게 단체로 하다 보니까 개인으로 할 경우에는 참석을 못 하셔도 공수 다 열두신령님들 공수 다 내려드리고 다 사진과 영상을 찍어서 보내드리는데 근데 이렇게 단체로 할 경우에는 개개인의 공수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살풀이면 살풀이 어떤 은맞이면 은맞이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공수가 기본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신 분들의 특혜가 되겠죠 갈까 말까 아니면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하시는 분들은 꼭 참석을 하시려는 거죠 공수를 받았다고 잘되고 못되고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얻듯하지 않는 공수를 내가 또 얻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개인적으로 해야지 많이 굿을 돈 천만원 드리든 몇백을 드리든 굿이라는 형식으로 진행을 해야지 많이 얻을 수 있는 공수를 또 거기에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죠 그래서 참석을 되도록이면 하시는 게 조금 이득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공표를 해드리는 거고요 이제 날짜가 정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인사 나왔는데요 단체 인동쌀 풀이 진행을 또 다시 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진행을 하면서 인원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조금 잘랐어요 제가 인원을 잘랐어요 잘라서 하루에 다 할 수 없는 인원이기도 했고 이거를 제대로 해야 되니까 하루에 성급하게 다 끝내는 건 저도 또 제 습성상 그게 또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 달 뒤에 올해는 사실은 없었던 건데 또 이렇게 잡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근데 내년이 되면 해우년이 또 바뀌죠 그러면 여러분 인동쌀풀이 몇 번 해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근데요 질문을 인동쌀풀이라는 거는 기본 세 번은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태어나서 7세까지는 한 번을 하든 두 번을 하든 금방 풀려요 사주에 따라서도 다르지만 어떤 분들은 한 번에 다 풀리고 어떤 분들은 두 번이면 그냥 뭐 깨끗하게 풀리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치만 7세가 지나면서부터 이 인동쌀의 살의 작용이 강해지고 진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갖고도 안 되고 두 번 갖고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세 번은 풀으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30세가 되고 50세가 됐어도 한 번에 또 좋아지시는 분들도 있죠 간혹 하지만 기본 세 번은 풀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언제 풀어야 되나요 이렇게 문의를 하시죠 그러면요 이렇게 해우년이 바뀔 때마다 하시는 게 좋으세요 올해 하시고 내년에 해우년이 바뀌면 뭐 정월이 됐든 언제가 됐든 또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요 이제 오늘 생전하고 처음 어 이거 갑자기 영상을 틀었더니 뭐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지금까지 한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어머 이거 뭐야 갑자기 영상 보신 분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이런 분들이 있으실까 봐 제가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번 시간은 단체 인동살 풀이 날짜에 대해서 공지하는 내용을 담은 영상이고요 또 이 인동살이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살면서 누구의 자손으로 태어나고 외가가 있고 친가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외가에도 또 외가가 있고 친가가 있고 이렇게 또 계속해서 조상이 이렇게 많이 조상님이 계시죠 근데요 그 수많은 조상님들 중에서 본이 아니게 좀 사람에게 나쁜 짓을 했다든지 아니면 좀 뭐 가해를 했다든지 아니면 살생을 많이 했다든지 이렇게 조금 나쁜 짓을 많이 하신 분들의 업보를 받는 자손이 인동살로 태어나더라 근데 그 자손은 그럼 누가 인동살이야 뭐 나야 너야 모르잖아요 그거는 확실히 표시를 주십니다 태어난 생년월일이 음력으로 음력으로 1일 3일 8일자가 붙으면 우리가 그거를 인동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생일의 끝자리가 1일 3일 8일 인데요 음력 생일이에요 여러분 음력 생일로 138이 되는데요 그러면 1일 3일 8일 있죠 또 11일 13일 18일 21일 23일 28일 이분들은 다 인동살로 간주를 하는 거죠 그래서 생일 끝자리에 138이 붙으면 우리가 인동살 이다 인동살 이신 분들은 조상의 업보를 갖고 태어난다 근데 그 조상의 업보를 그 조상 대에서 다 풀지 못했기 때문에 자손에게 이어지는데 그걸 138일로 표식을 주더라 그리고 또 내가 풀지 않으면 또 자손에게 간다 되물림이 되더라 그러니까 나는 60인데 풀어야 되나요 난 70인데 풀어야 되나요 이런 분들 계세요 푸셔야죠 본인도 남아있는 생이 있기 때문에 풀어야 되는 건 물론이고요 본인 대해서 아까 기본 근본이 이거는 원초적인 이유가 조상에서 되물림 된 거거든요 근데 내가 안 풀면 또 나도 죽어서는 조상이 되잖아요 살아있을 땐 산조상 내 자식들에게 죽으면 조상 죽은 조상이 되죠 그러면 내 대에서 풀지 않으면 또 내가 받았던 것처럼 자손에게 되물림이 되더라 그래서 내 대에서 확실하게 풀고 가시라는 거죠 근데요 여러분들 이 인동살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흔히 138일로 이렇게 표식을 주는데요 만약에 부부 중에 한분만 인동살인 경우에는 자식 중에 뭐 누구는 만약에 삼남매를 뒀다 이거예요 그러면 누구는 인동살로 태어나고 누구는 인동살로 태어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부부 두분 다 인동살이에요 그러면 자식이 세명인데 세명 중에 한명만 인동살이고 두명은 인동살이 아니야 138이 아니야 그래도 이거는 숨은 인동살로 간주가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인동살은 꼭 다 푸셔라 가족 단위로 꼭 푸셔라 그리고 적어도 세 번은 푸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도대체 인동살은 왜 풀어야 되나요 어 뭐 옛날에 조사님이 잘못해서 내가 대물림 받았는데 억울해 거기까진 알겠어 근데 왜 풀어야 되는지 나에게 살면서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게 관건이죠 인동살 인동살이라는 거는 세 가지로 크게 풍파라는 거를 갖고 오는데요 첫 번째는 인간의 풍파가 있습니다 인간의 풍파 두 번째는 금전재물의 풍파 금전재물의 풍파 세 번째는 건강수명의 풍파가 있습니다 건강수명의 풍파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분리가 되는데요 첫 번째로 그 인간의 풍파를 보면 우리가 사람이 둘이 남녀가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러면 결혼을 하면 부부가 되죠 근데 그 부부의 누군가가 인동살이 되면은요 그 부부간에 공망이 들고 이별이 들고 이렇게 바람이 든다고 해요 그래서 뜻하지 않게 이 인동살의 작용이 어? 작년까진 괜찮았는데요 왜 올해 그런 거예요? 이 해우년의 기운이 다르죠 여러분 그리고 본인의 생년월일이 각자 다 다르죠 사람마다 연월일씨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올해 몇월 며칠에 더 뭔가 기운이 변하고 풍파를 맞고 바람을 맞더라 아 작년까지 아무렇지도 않았던 우리 남편이 갑자기 바람이 나더라 갑자기 나랑? 싸움이 나더라 우리 남편이 갑자기 죽더라 갑자기 이혼을 하더라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부부간의 이별 공망 이라고 우리가 보는데 이별은요 살아서도 이별이지만 죽어서도 이별로 봅니다 그래서 인동살이신 분들은 이렇게 자꾸 부부가 사이가 안 좋아져요 처음에는 너무 사랑해서 결혼을 했어도 사랑해서 결혼을 언젠가부터 삐그덕삐그덕 그 기운이 들이치면서 삐그덕삐그덕 좋았다 나쁘었다를 하면서 그게 자꾸 이렇게 금을 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살다 보면 애들 때문에 살고 정 때문에 살고 시간 때문에 사는데 밖에 나가서는 너무너무 다정한 부부 집에만 들어오면 남남 너각각 나각각 따로따로 무늬만 부부라고 하죠 그렇게 사는 분들이 인동살이신 분들이 많더라 또 그렇게 된 후에 이제 예를 들면 애기들을 낳잖아 자식들을 근데 자식들을 낳았을 때 이 인간의 풍파가 부모 자식간에도 오기 때문에 서로 또 부모 자식간을 이렇게 갈라놓더라 자꾸 우리 애가 커가면서 안 하던 언행을 하고 안 하던 폭력적인 행동이나 말을 하고 부모한테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이렇게 부부간에도 안 좋지만 부모 자식간에도 이렇게 사이가 자꾸자꾸 극적으로 틀어지더라 이게 다 인간의 풍파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가까이에서는 내 울타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풍파가 인간의 풍파로서는 제일 먼저지만 한 발 나아가면 직장생활에서도 뭐 어 상사와 부하 간의 그런 풍파 같은 동료 간의 풍파 그래서 인간 대립이 굉장히 심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어디를 가서 무슨 일을 해도 잘 섞이질 못해 사람들하고 그 인간의 풍파가 계속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잘 섞이질 못하고 이상하게 내 말은 오해를 해 그리고 이상하게 우리 자식은 어디 가면 자꾸 왕따를 당해 그게 인동살이 풍파예요 여러분 그리고요 또 하나 이제 그 다음에는 뭐 여러 그런 뭐 상호작용이 밖에서 사회 상화를 하면서 여러 사람들과 대인관계를 해야 되는데 대인관계에서 얽히고 설키고 할 때 자꾸 이렇게 틀어지는 게 인동살의 풍파다 그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또 하나는 두 번째는 금전 재물의 풍파인데요 우리가 돈이 없으면 못 살죠 뭐 적은 금액으로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 얼마나 될까요 더 많은 걸 요구하고 더 많은 게 있었으면 좋겠고 더 많은 부를 원하잖아요 근데 이 인동살이신 분들은 모아놓기가 바쁘게 흩어지고 모아놓기가 바쁘게 누가 써도 쓰고 내가 안 써도 누가 쓰고 자꾸 돈이 나가 그래서 인동살이신 분들은요 절대 돈거래를 하시면 안 돼요 방법 중에 하나가 돈거래를 했다 하면 내 돈은 안 돌아와요 내 돈에는 이상하게 발이 달렸어 남의 돈은 잘 들어오는데 내 돈만 나가면 안 들어온다 이거예요 돈거래는 절대 왜 인간의 덕이 없어서 그래요 인간의 풍파가 있는 이 인동살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꼭 내 돈만 나가면 망하더라 그리고 내 돈만 투자를 하면 망하더라 이거죠 그런 투자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금전 재물이 자꾸 흩어진다는 거 내가 어떤 걸 투자를 하든 빌려주든 아니면 쌓아놓은 그 재물이 무슨 이유가 됐든 자꾸 나가게 된다는 거 그래서 금전 재물이 자꾸 흩어진다는 거 그래서 금전 재물이 흩어지다 보면 인동살이신 분들은 사시는데 굉장히 곤혹스럽고 곤곤해져요 그래서 인동살을 푸세요 푸셔야지 내가 조금씩 조금씩 극복을 하고 그걸 채워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또 세 번째로는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아무리 금전 재물이 많아도 건강이 있지 않고 수명이 붙어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막 너무 욕심에 돈을 막 움켜주고 있다가도 죽으면 그만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흥청망청 쓰라는 건 아니지만 내가 어느 정도 내 생활권에서 내가 그래도 뭐 삼시세끼 밥은 먹어야 되고 내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기본적인 생활은 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 기본적인 생활도 안 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왜? 그 풍파가 있기 때문에 인동살의 풍파 근데 수명이 왜 중요하냐면 사실은요 제가 1번 인간의 풍파 2번 금전 재물의 풍파 3번 건강 수명의 풍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거꾸로 해요 수명 건강이 1번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간혹 가다가 점사를 보다 보면 엄마들에게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건강하지가 않으면 재물운도 따라오지가 않더라 이거죠 이건희 회장이 아프고 나서부터 삼성이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롯데의 신격호 회장이 아프고 나서 죽고 나서부터 롯데가 저물었습니다 여러 가지 기운이라는 게 있지만 이 사람의 기운이 굉장히 강한 건데요 내가 눈 뜨고 있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돈이 많아요 근데 눈만 멀뚱멀뚱 뜨고 병원에 입원만 하고 있어 그 연명치료만 해 그게 중요한가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죠? 그쵸 여러분? 이 수명장수가 뒷받침이 이 수명장수가 뒷받침이 아니라 수명장수가 기본이 돼야 수명장수가 탄탄해야 금전 재물의 복도 따르더라 이거죠 이해 되시죠? 수명장수가 없으면 금전 재물이 반드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좀 명이 약하신 자녀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이 인동살이신 분들은 수명이 다 약하세요 명이 좀 짧게 타고 나신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그래서 명따리도 올리세요 이름을 어디 가면 그런 말씀 많이 듣죠 아니 어디 가면 맨날 이름을 팔으래 어? 또 이름을 올리래 자꾸 올리래 이름을 올려주래 수영엄마를 삼아주래 명따리를 걸어주래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수명이 짧으신 분들 명이 짧으신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라고 명 길게 하시는 방법이에요 어딘가에 이름을 팔아줘 어딘가에 이름을 올려줘 칠성임전에 이름을 팔아주세요 이름을 올려주세요 수영엄마를 삼아주세요 아니면 명따리를 걸어주세요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물론 인동쌀 뿐 아니라 다른 분들도 수명이 좀 약하신 분들에게는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특히 이 인동쌀이신 분들은 명이 짧더라 제가 세 가지 나열해 드렸잖아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되는 거죠 명이 약하시더라 명이 약하신 분들은 금전재물이 따르지 않더라 이거죠 다 연관성이 있잖아요 그리고요 이 인동쌀이신 분들은 좀 예민하세요 예민하셔서 뭔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뭔가 다툼이 나거나 아니면 소송 분쟁도 많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떠한 내 의지와 상관없는 다른 식으로 제3자가 받아들인다든지 오해를 살 만한 일들이 많아지고 하다 보면 내가 조금 사회에서 고립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점점 점점 내가 나를 가두게 된다 정신적으로도 가두고 육체적으로도 가두게 된다 가두기 시작하면 우울증이 발생을 하죠 우울증이 생기고 방에서 안 나오더라 이거죠 그런 진행 과정이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또 이 인동쌀이신 분들은 대부분이 부모님 중에 한 분만 인동쌀인 경우에도 자식이 인동쌀일 수 있고 없고가 있지만 판가름 나지만 부부가 두 분 다 인동쌀일 경우에는 제가 자식은 반드시 숨은 인동쌀이 존재하기 때문에 보나마나 다 인동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요 이 인동쌀로 태어나는 두 분이 다 인동쌀일 경우에는 장애인이 많이 태어나더라 이거죠 근데요 이 장애에도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천적인 장애 태어날 때부터 장애 살다가 50살이 돼서 그때까지는 아무렇지도 않았어 근데 갑자기 사고로 인해서 내가 휠체어를 타 후천적인 장애 그것도 장애예요 그리고 고질병 내가 어떠한 천식을 갖고 있는 데든지 이런 고질병들 있죠 혈관에 문제가 있는 혈압이 있다든지 어떤 당뇨가 있다든지 이런 것도 다 고질병 또 이런 분들이 또 선천적인 장애와 후천적인 장애로도 나눠지는데 정신적인 장애와 육체적인 장애로도 나눠지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예민해 그래서 우울증에 많이 걸리고 내가 나를 가두게 되는 그런 예민함 그것도 선천적인 정신적인 장애인 거죠 근데 육체적인 장애란 뭐냐면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장애인으로 태어나든지 아니면 태어나서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장애를 입던지 이것도 다 육체적인 장애로 본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장애의 요소가 많더라 인동사이신 분들은 이런 장애의 요소가 처음부터도 있을 수 있고 중간에 언젠가 나타날 수도 있더라 근데요 어떤 분들이 그러세요 저 지금까지 아무렇지도 않았는데요 너무 다행이잖아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근본이 뭐냐면 원초적인 인동살이라는 게 근본이 뭐냐면 조상의 업보 조상이 뭔가 잘못한 업보를 후손이 되물림 받아서 그걸 내 대해서 풀어라 이거죠 그런 사명감으로 내가 태어났는데 내가 그걸 못 풀고 가면 내 자식에게 또 되물림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60이 됐든 70이 됐든 부모님이 만약에 누구 한 분이 어머님이든 아버님이든 인동살이신 분들은 꼭 풀으셔야 되고 자식분들과 함께 자녀분들과 함께 같이 풀으시는 게 기본이시라 이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오늘도 이렇게 열심히 소개를 했는데요 이번에 단체 인동살 풀이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나는 내년에 해야지 하면 내년에 하실 수도 있지만 해우년이 바뀌기 전에 벌써 한 번 했잖아요 만약에 어떤 분들은 3년에 한 번씩 하셔 그러면 9년이 걸려요 3번 하시려면 근데요 1년에 한 번씩 하시면 3년에 끝나요 지금 하시고 내년에 봄이 됐든 가을이 됐든 형편에 맞춰서 하시는 게 벌써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연이궁 꽃 대신에서는 일사를 분별해서 조금 무분별한 걸 굉장히 싫어하세요 우리 신령님께서 그래서 항상 정도 항상 법도 이걸 굉장히 따지세요 저희 제가 이제 이 뒤에 뭐 탱화라고 하죠 이렇게 그림이 다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궁떼신 마마시거든요 저의 이제 수호신 이나 마찬가지인 궁떼신 마마님을 제가 모시고 있기 때문에 조금 법도를 그래서 중요시하나 그런 생각도 조금 드네요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순서 정확해야 되고 법도 정확해야 되고 항상 최고로 해야 되고 그런 걸 굉장히 따지세요 저희 신령님께서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단체로 모집을 하지만 그래도 일은 누구 못지않게 법도에 맞추어서 한다는 거를 해보신 분들은 뭐 다음에 또 할 언제 아세요 다음에 저 벌써 막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모르시고 오늘 처음 영상을 보셨던지 아니면 이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셨던 분들은 한 번이라도 먼저 끝내놓고 내일을 내딛자고요 그래야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안 좋은 걸 자꾸 이렇게 끌어안고 가면 앞으로 전진을 할 수가 없고 발전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조금 안 좋은 거는 빨리빨리 소멸을 해야 좋은 걸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내년에 해우년에 조금 좋을 수 있어요 사람에 따라 내년에 좀 좋으신 분들 있죠 운기가 좀 좋으신 분들 상승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이런 인동살이 발목을 잡으면 내가 운을 활약을 못해요 운이 펼쳐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운맞이를 하든 애군넥살을 다 풀고 나서 운맞이를 하는 게 정석인 것과 같이 이 인동살을 푸시는 거를 권장을 하는 이유는 인동살을 어떤 살이 많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살 저런 살 많아요 뭐 가부살도 있고 호래비살도 있고 백호살도 있고 뭐 고신살도 있고 뭐 천가지 만가지 살이 존재합니다 하지만요 태어날 때는 사람사람마다 몇 가지씩은 다 안고 태어납니다 근데 이 살이 어떨 때는 이렇게 작용하고 어떨 때는 또 이렇게 작용하고 그 해우년의 기운이나 본인의 운의 기운 그 달의 기운에 따라서 그 농도 차이는 있다고 보여져요 하지만 이 살의 여러 가지 살 중에서 그래도 단연코 인동살은 안 좋더라 다른 건 몰라도 인동살은 풀어야 되겠더라 라는 거죠 또 하나 인동살과 더불어 어떤 분이 인동살과 더불어 어떤 자궁살이 있어 아니면 뭐 백호살이 있어 어? 나가서 피 터져서 죽어야 돼 백호살 피를 토하고 피를 봐야 돼 옛날에는 범에게 잡혀가는 게 호랑이한테 잡혀가는 게 백호살이었는데 요즘에는 나가서 막 교통사고 나고 막 피를 토하는 그런 백호살 그러면 이게 같이 부합됐을 때 파장이 커진다는 거죠 더 안 좋은 파장이 배로 몇십 배로도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별거 아닌 일로 갑자기 어떠한 봉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동살 풀이로 주제로 이렇게 단체 행사 모집을 하지만요 사실은 인동살만 풀어드리는 게 아니라 모든 애군액살 천살만살이 있다고 하죠 여러분 살아가는 데는 너무 많은 살들이 있는데 그 천살만살 중에서 개개인이 타고나는 살들은 몇 가지씩 있는데 그게 누구는 어떤 살이고 누구는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그냥 통틀어서 전부 다 풀어드리는 걸 기본으로 합니다 그게 원래 맞는 거고요 이렇게 내세울 일도 아니에요 사실은 당연한 것 같고 저렇게 말을 해 하지만 일반인들이 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자세히 좀 알기 쉽게 제가 표현을 해드리는 거예요 혹여래도 오해 안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정말 무당 선생님들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정말 그냥 인동살만 푸시는 분들도 간혹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절대 아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되짚으면서 연익은 꽃 대신에서 진행하는 진행 방법을 잠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제 날짜가 정해졌기 때문에 조금씩들 서두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또 여러분들이 한 번에 물건들을 붙여주시면 제가 준비할 시간이 또 없죠 그래서 미리 미리 접수를 하신 분들은 제가 이제 준비물이 뭐뭐라고 공지를 또 해드리고 또 준비물이 와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일을 또 준비를 해서 그날 또 풀어야 되고 하니까 미리 미리 접수를 빨리 하셔서 여러분들 정말 사는 생활에서 우리가 적어도 인동살만큼은 인간의 풍파만큼은 금전의 풍파만큼은 건강의 풍파만큼은 조금 다스리고 가자 한 번에 첫술에 배부르지 않더라도 조금씩 다스리고 가자 하다 보면 좋아지시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같이 힘내시고요 아직까지 세계 경제가 경제 자체가 조금 안 좋을 수 있는데요 반드시 살아날 구멍은 있다고 봅니다 목숨이 붙어있는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운내시고 또 새로운 앞날을 위해서 우리가 나쁜 것도 깨끗하게 씻어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복과 복과 여러 가지 기원을 항상 바라면서 연희궁 꽃대신이 오늘 인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연희궁 꽃대신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드디어 이제 공지해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제 일사로 인해서 바쁘게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요 조금만 더 일찍 해야지 해도 이렇게 빡빡하게 날짜가 정해지네요 전 시간에 저희가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게 단체 인동살 프리 해드리는 행사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날짜가 정해지면 공지를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약속을 드렸었는데요 날짜가 정해졌어요 지금 접수하신 분들은 제가 물론 일일이 다 한 분 한 분 공지를 개인적으로 드리고요 이렇게 또 영상을 통해서 뵙는 분들은 이제 날짜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마지막까지 접수를 받을 예정이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이 영상을 처음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인동살 프리가 무엇인지 인동살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오늘은 정말 간단히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음력 생일이 있으시죠 음력으로 생일이 끝자리에요 끝자리에 1, 3, 8일이 붙으면 그걸 인동살이라고 합니다 근데요 1, 3, 8일이 10일, 13, 18, 21, 23, 28일도 해당이 되는 거죠 끝에 무조건 1일, 3일, 8일이 붙으면 우리가 이걸 인동살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근데 이번에 조금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영상에서 꼭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 어떤 어머님이 이제 아드님 때문에 이렇게 접수를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누구신지 아실 거예요 본인은 그죠 근데 이거는 뭐 제가 개인적으로 성명을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을 위해서 이런 말씀을 꼭 전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요 여러분들 인동살이라는 거는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문원에도 나와 있고요 하다못해 네이버라는 인터넷을 찾아도 인동살이라는 게 무엇인지가 다 정리가 돼서 나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기본으로 바탕으로 이제 저희 무업을 하는 무당들이 인동살풀이라는 거를 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스님들도 하세요 절에서 스님들도 살풀이라는 명목으로 하시고 저희 무당들도 살풀이라는 명목으로 진행을 합니다 근데 제가 누누이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태어날 때 한 가지 살만 갖고 태어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응애하고 태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뭐 1일날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날짜만 보면 2일날 태어나고 3일날 태어나고 이렇게 각각의 본인의 이제 생일이 있잖아요 날짜 근데요 이 날짜에 따라서 어느 정도 운명이 결정이 되고 또 이 날짜에 따라서 어떤 살이라는 게 적용이 되는데 근데 사람은 태어나면서 누구나 여러 가지 살을 갖고 태어나요 한 가지 살만 갖고 태어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나다 보면은 보통 뭐 4, 5개, 6, 7개, 8개 이런 식으로 몇 개씩이나 살을 갖고 태어나요 근데 그 살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좋게 영향을 미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나쁘게 영향을 미친단 말이죠 그런 이제 살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요 이 살 중에서도 인동살이라는 거는 좋게 작용을 하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이제 이것도 몇 번이나 말씀을 드린 얘기인데 만약에 영맛살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만약 이제 남자분들이든 여자분들이든 요즘에는 이렇게 바깥 활동을 많이 하시죠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업을 갈 수도 있고 아니면 해외로 이렇게 일을 다닐 수도 있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여기저기 여기저기 이렇게 지방을 돌거나 해외를 돌거나 여러 각국을 돌거나 사람들을 무수히 만나러 밖으로 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면 서울에서만 연예인 활동하지 않잖아요 전국 방방곡곡을 돌고 세계 각국을 돌게 되는데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직업 그런 사람들이 영맛살이 없으면 그런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고로 뭐냐면 영맛살이라는 게 없으면 예를 들면 연예인으로서도 출세길이 막히고 또 영업이나 사업하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어떠한 제한이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영업사원은 영맛살이 있는 게 사실은 좋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누구에게는 좋고 누구에게는 나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가정에서 집안에서 이렇게 가족들 케어만 하는 이제 가정주부가 만약에 영맛살이 있다 직업도 없는 가정주부가 영맛살이 막 두 개 세 개나 된다 그러면 밖으로 돌게 되는 거예요 이 여자가 가만히 집안에 있질 않아요 허구한 날 밖에 나가야 돼요 밥만 먹으면 눈만 뜨면 밖에 나가야 돼요 그게 영맛살이에요 그런 식으로 영맛살이라는 건 누구에게는 좋을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나쁠 수도 있어요 비단 영맛살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살들이 있는데 예전에는 좋게 작용을 하고 지금 현대에 와서는 또 나쁘게 아니면 예전에는 나빴는데 현대에 와서는 좋게 작용하는 살들이 있더라 이거죠 하지만 인동살이라는 거는 결코 예전이나 지금이나 아니면 사회활동을 하는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이나 인동살이라는 거는 굉장히 나쁘게 작용을 합니다 누구에게든 나쁘게 작용을 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살풀이 작업을 할 때 살풀이라는 행사를 진행을 할 때에는요 보통 이렇게 인동살풀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지만 인동살만 풀어드리진 않죠 그거를 또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살다 보면은 사람이 개인적으로 만약에 저에게 의뢰를 해서 만약에 살풀이를 한다 쳐봐요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해서 나쁜 살과 좋은 살을 가려서 살풀이 진행을 하거나 어떤 운맞이를 진행을 하게 되겠죠 하지만 여러 사람을 공통적으로 합동으로 이렇게 단체로 여러 사람을 같이 진행을 할 경우에는 천살만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살을 다 이렇게 눌러주고 풀어주고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 살을 갖다가 이렇게 달아주는 그런 게 작업이 살풀이 진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서두에 드리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무수히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횟수가 이렇게 회차가 늘어나다 보니까 뭐 이런 분도 계시고 저런 분도 계시고 그런데 혹시라도 그게 이제 본인은 이제 그런 생각이 아니었더라도 또 이렇게 잘못된 누군가의 의견으로 인해서 생각이 바뀌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어떤 거냐면 내가 인동살이라는 거를 듣고 내 자식을 풀어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부모님 때에서도 그게 어떠한 이제 조상의 부모가 아니라 그 윗대의 조상의 업보를 갖다가 대물림돼서 받는 게 인동살입니다 그런데 이 업보를 그 조상님이 풀고 가시지 못한 업보를 자손이 138이라는 날짜로 끝자리가 138이라는 날짜로 대물림을 받는데 그 못 풀고 간 업보를 자손이 풀어라 이거죠 그래서 못 풀었기 때문에 그 자손이 굉장히 사는데 고력이 많고 풍파가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런 걸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인동살이라는 걸 갖고 있는 사람은 풍파도 많이 겪지만 또 좋은 일도 많이 해야 되고 내가 뺏기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바로 알고 살면 된다는 거죠 하지만 그거를 모르고 살 때는 그 인동살이라는 살의 작용 때문에 내가 자꾸 꺾어지는 거예요 근데요 한 살부터 태어났을 때 응애해서 태어났을 때 한 살부터 만약에 우리가 100세까지 뭐 70까지 산다고 쳐봐요 근데 우리가 한 살부터 100세까지 살 때 매년 그게 치지는 않습니다 이 해우년이라는 거는 열두띠를 주관을 하기 때문에 열두띠가 이렇게 도는 해우년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올해는 괜찮고 어떤 사람은 내년에 또 괜찮고 이렇게 좋고 나쁨이 있겠죠 하지만 그 좋고 나쁨에서도 또 더 좋고 더 나쁨이 있듯이 그 인동살이라는 작용이 살에 대한 작용이 강하게 들어올 때 우리가 그런 풍파를 더 겪더라 이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살이라는 한자 성어를 보면요 죽일 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살을 날리는 것도 굉장히 그 사람을 죽일 만큼 안 좋다 그리고 살에 대한 작용도 나를 이 살이 나에게 작용이 되면 인동살이라는 게 나에게 작용이 되면 이게 나를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인 살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살을 푸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적어도 1년에 한 번 해우년이 바뀔 때마다 1년에 한 번씩 3년간 푸세요 그러면 3번 풀게 됩니다 그렇지만요 3번으로 깨끗하게 다 없어지지는 않아요 왜? 그러면 새로 태어나야 돼요 여러분 이 사람이 태어날 때 응애하고 태어날 때부터 갖고 나온 살이에요 내가 묻어나온 살이에요 나한테 묻어있는 살이에요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 날짜에 그 생시에 태어났기 때문에 나에게 인동살이라는 게 작용을 하는데 만약에 3번에 풀리나요? 5번에 풀리나요? 7번에 풀리나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물론 이제 조금 모르시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정말 한 번에도 굉장히 좋아졌어요 만약에요 이거 풀고 나서 하루 이틀 만에 전화 오시는 어머님들은 그럼 어떻게 되신 겁니까? 자녀분들이 정말 방구석에서 나오지도 않고 마흔 살이 되고 서른 몇 살이 됐는데 취직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집에서 밥 3끼를 3시 3끼를 부모님이 다 챙겨주셔야 돼요 60이 넘고 70이 넘으신 노모가 그런데도 아무 일도 할 생각도 없고 그런 자식들을 위해서 인동살 풀이를 했더니 그 다음 날부터 달라지더라 3일 후부터 달라지더라 이 애가 조금조금씩 달라지더라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있으신 거죠 많으세요 근데 이렇게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한 번에도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두 번, 세 번, 네 번 혹은 매년 하셔야 되는 분들도 있어요 왜? 너무 사주팔자가 세신 분들 풍파가 너무 세신 분들은 한두 번에 풀리지가 않아요 그런 분들은요 한 번 풀어보세요 풀어보시고 만약에 한 번 갖고는 판단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 적어도 제가 세 번은 말씀드렸잖아요 1년에 한 번씩 해, 5년이 바뀔 때마다 올해 풀었으면 내년, 후년 이렇게 세 번 3년에 걸쳐서 세 번은 푸셔라 그러고 나서도 만약에 나아지는 게 없으면 또 한 번 풀어보세요 1년에 한 번이에요 그래도 그리고 이게 뭐 큰 금액을 막 혼자서 하는 옛날에 혼자서 하면 몇백만 원 이렇게 이상씩 하잖아요 그치만 이렇게 단체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래도 소소한 자금으로 할 수 있는 게 이런 기회가 있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에 시대가 좋아져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단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요 이런 유튜브 영상이라는 게 활용되지 않았을 때는 전부 개인으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뭐 단체라는 거는 뭐 눈 씻고 찾아볼래 찾아볼 수도 없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민감하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풀어보세요 그러면서 본인들도 노력하셔야 돼요 어떻게 잘 풀릴 수 있도록 이걸 풀어서 내가 아무리 살... 아니 어떤 사람이 또 이래요 내가 이제 만약에 살풀이를 하든 운맞이를 하든 했는데 아 내가 올해 대운이 들었어요 근데 운맞이를 거하게 해놓고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요 좋아지는 일은 없습니다 본인도 노력을 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뭐 여기서 다 이제 말씀을 다 드리진 못하지만 어쨌든 인동살풀이를 단체로 진행을 하는 거를 이제 이번에 날짜를 공지를 해드리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날짜가 정해지면 인사를 드린다고 했는데 며칠 안 남았어요 그래서 날짜가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거든요 제가 접수를 받겠습니다 접수를 받을 예정이고요 뭐 며칠 안 남았지만 그래도 요 2, 3일 사이에 3, 4일 사이에 늦게나마 영상을 보신 분들도 서둘러서 접수하시면 똑같이 응대해 드릴 거니까요 접수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 인동살이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리다 말았는데 무엇이냐 생일 음력 생일 끝자리에 1, 3, 8이 붙으면 인동살이다 그리고 1, 3, 1, 8일이 10, 1, 13, 18 20, 1, 23, 28일도 해당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게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인동살이라는 거는 세 가지 크게 세 가지 풍파로 오게 되는데 첫 번째 인간의 풍파 두 번째 금전의 풍파 세 번째 수명, 장수 병에 대한 풍파가 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풍파는 뭐냐면 부부간의 이별, 공망도 풍파로 볼 수 있고요 인간의 풍파로 그리고 부모, 자식 간의 이별, 공망도 풍파로 봅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사회생활을 하든 안 하든 우리가 이제 누군가와 대인관계는 항상 겪고 살잖아요 근데 이런 대인관계를 할 때 여러 사람들과 인간의 교류가 굉장히 어려우신 거죠 인동살이라는 걸 갖고 사시는 분들은 인간의 교류, 상호작용 인간관계 형성이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 그래서 인동살이라는 거는 이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나에게 약점이 되고 취약하기 때문에 인동살을 자꾸 푸셔서 이 인동살을 품과 동시에 인간관계를 순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고 또 이별, 공망이 이제 부부에게도 드는데 너각각, 나각각, 무늬만 부부처럼 밖에 나가서는 부부지만 집에 들어오면은 뭐 각방을 쓴다든지 말도 잘 안 섞는다든지 그리고 서로 이제 이 좁은 집에서도 말 한마디 안 하고 문자로 대화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도 이별, 공망의 인동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부모, 자식 간에 이렇게 화합이 안 드는 것도 인동살입니다 그래서 나는 인동살이 아닌데 내 자식이 인동살이야 그거는 내가 낳았지만 어느 윗대에 조상에 대한 그 업보를 받은 거기 때문에 나하고 해도 연결고리가 있다는 거죠 본인이 138은 아니지만 숨은 인동살이 됐든 아니면 어떤 그 윗대에서 내려오는 인동살의 작용이 됐든 그렇기 때문에 그 자손이 물려받기 때문에 그래서 물려받은 대물림 된 거를 또 그 자손이 안 풀면 그 후손에게 또 대물림이 되기 때문에 빨리 풀어라 7세 전에 풀면 더 좋고 또 7세가 넘더라도 빠른 시일 안에 풀면 좋다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살의 작용이 너무 단단해지더라 좀 지독해지더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어떤 분이 엊그저께 어떤 어머니가 전화 주셨어요 우리 손자가 한 살이에요 오래 태어났어요 근데 한 살짜리 애기도 푸나요? 이렇게 설명을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태어났으면 푸시는 거고요 하루라도 빨리 푸시는 게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7세까지 기다리려는 게 아니라 7세 전에 풀면 더 좋다 그러니까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인동살풀이를 해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인간관계에 대한 이렇게 불협화음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살을 좀 푸시면 좋아지리라 그리고 또 하나는 금전의 풍파가 많다 금전의 풍파는 왜 많으냐면 우리 인동살 가지신 분들은 어떤 투자나 주식이나 이런 거에 좀 취약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복이 없으신데 그런 거에 횡재수나 그런 이제 어떤 투자의 그런 그거 다 횡재죠 횡재수를 보는데 그런 거에 이렇게 욕심을 부리시면 안 된다 그런 횡재수는 없으시다 그래서 만약에 하시고 싶으시면 정말 단타로 하시던가 짧게 짧게 바로바로 빼셔야 돼요 그거를 돈이 들어가서 조금 뭐 잘 된다고 또 넣고 또 넣고 하다 보면 돈이 물리는데 인동살 가지신 분들은 그런 복이 없기 때문에 돈이 나간다 결과적으로는 돈이 나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는 금물이고요 또 하나 이 인동살 가지신 분들은 금전에 대한 풍파가 또 인간관계가 이게 안 좋다 보니까 인간에 대한 덕이 없다 보니까 내가 빌려주고도 못 받아요 그래서 돈을 빌려주시면 안 되고 돈관계를 하시면 안 된다 왜냐하면 뭐 인간의 덕이 없기 때문에 안 빌려줘도 인간의 덕이 있으면 나에게 뭔가를 줄 텐데 내가 밥을 사도 내가 없는 형편에 사도 저 사람이 더 있는 것 같은데도 맨날 얻어먹고 내가 맨날 내야 되는 것 같고 또 그런 덕도 없지만 돈이 나가게 되면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인동살 가지신 분들은 절대 투자는 금물이다 하지만 딱 하나 부동산은 괜찮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투자는 괜찮지만 성실하게 모으셔서 성실하게 쓰셔야 되는데 부동산은 괜찮다 하지만 그 부동산을 볼 때에도 꼭 털을 짚고 가셔라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는 거죠 털에 대한 기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에서 집을 알아볼 때도 털을 꼭 보고 가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 인동살이신 분들은 수명장수가 약하다 그래서 단명의 수가 많으시거나 또 이거는 첫 번째 1번 인간관계 풍파와 조금 연관이 되는 건데요 조금 과부살이나 호래비살이 많더라 이래서 누구를 먼저 보내 이렇게 부부를 인연을 맺으면 그 사람이 먼저 가든 내가 먼저 가든 이렇게 수명이 조금 단명수가 많더라 본인이 단명수가 많은데요 그 살 작용이 상대방에게 날려지게 되면 상대가 먼저 가는 경우도 많더라 그래서 과부가 되거나 호래비가 되시는 분들이 많더라 그래서 인동살 이꼬르 과부살 호래비살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정식 용어는 고신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같이 풀게 되는 거예요 풀면 이제 같이 이렇게 풀리게 되는 건데 그래서 그런 단명수 본인에 대한 단명수 혹은 상대방에 대한 단명수 그게 작용을 하더라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맞는 게 더 크기 때문에 어쨌든 상대를 보내는 것보다 본인이 본인 살을 본인이 맞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단명수에 대한 이런 또 살풀이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인동살이 있으신 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런 데 가서 보면 이런 말 많이 들으세요 이름을 좀 올려서 빌어줘라 이 자손은 그리고 또 사주를 팔아줘라 사주를 올려줘라 그리고 칠성임전에 초를 켜서 빌어줘라 이런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런 분들이 다 인동살이시고요 또 하나 이런 분들이 그 단명수가 있으신 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동살이신 분들은 사실은 명 발언을 항상 하셔야 된다라는 게 또 철칙으로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지금까지 괜찮았는데요 하지만 내가 단명을 하려고 하다 보면 하루아침에 어떻게 될지 밤새 안녕이니까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고질병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은 더 유리할 수 있다 병을 일부러 가져라는 건 아니지만 몸에 흉을 지닌다든지 흉이 있다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병을 유전적인 고혈압이 됐든 당뇨가 됐든 어떤 피부병이 됐든 그런 병을 갖고 있는 것조차도 액땜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건강하신 분들이 그런 인동살일 경우에는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꼭 유념하시고 좀 신중히 생각을 하셔야 되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또 인동살 가지신 분들은 예민하세요 성격이 예민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풍파가 많은 건데 본인은 본인이 예민하다는 거를 인정하시는 분들이 글쎄요 몇 프로나 될까요 하지만 남들이 상대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남들에 의해서 네가 예민해 얘 예민해 안 예민해 이걸 평가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다고 일부러 성격을 숨길 수는 없지만 특히나 인동살이신 분들이 좀 예민하더라 그래서 예민하다 보면 요즘에는 또 정신적으로 너무 예민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내가 정신과적인 약을 먹든지 뭐 이러는 분들도 인동살인 분들이 많더라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정신적으로 예민하고 또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예민하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급하게 설명을 해드렸지만요 제가 몇 편이고 누누이 찍는 영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 말이 너무 많고 이걸 갖고 하루 종일도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제가 또 매번 똑같은 얘기를 하면 또 지루하실지도 모르시잖아요 근데 오늘 처음으로 보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시 잠깐 설명을 해드렸고요 제가 더 자세한 내용은 이런 인동살 풀이에 대한 영상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찍어놓은 30분, 40분짜리 영상이 많아요 그런 영상을 한번 이렇게 시간 나실 때 이렇게 천천히 들여다보세요 그러면 아 이런 게 정말 인동살이구나 라는 거를 아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뭐 내가 아는 만큼 보인다고 모르는 게 다는 아니잖아요 내가 몰랐으니까 그런 게 존재해? 그런 거가 어딨어? 뭐 그런 거 모르는 거 아니야?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시는 거는 조금 어리석다 왜냐하면 내가 아는 만큼 보인다고 이거를 모르면은 모른다고 그게 없어지진 않아요 그리고 없는 게 되진 않아요 그리고 인동살이라는 거는 예전부터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후손에 대물림대에서 내려가는 게 인동살이라고 표현되는 거는 문헌에도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또 하나 이 인동살풀이를 하면서 우리가 천살만살풀이를 하게 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동살만 갖고 사람이 살진 않는다 어떤 사람이든 몇 가지 살은 갖고 태어난다 그걸 천살만살로 보고 저희가 전체적인 살풀이로 진행을 합니다 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좋은 기회예요 저도 하는 만큼 보람을 얻어야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획을 자꾸 해드리는 거니까 이번에 인동살풀이, 전체적인 살풀이 진행을 해드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네요 그리고 준비물이 많아요 그러니까 준비물도 또 접수하신 뒤에 준비물 또 보내야 되고 하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 또 그래서 이제 금요일까지 하면 토요일날까지라도 이렇게 올 수 있고 아니면 뭐 정말 다급하신 분들은 토요일날 접수해서 토요일날 보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퀵으로 막 가까우신 분들은 퀵으로 막 보내시고요 오토바이 퀵 아니면은 막 그날 막 갖고 오세요 직접 그런 분들도 많으십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절실화되는 거겠죠 한 분 한 분 정성껏 풀어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정말 한 분이라도 우리가 138인 분들 정말 많아요 근데요 이런 분들이 정말 고초를 많이 겪고 사십니다 어느 누구도 아무리 운이 좋은 사람도 자기가 꺾여가는 운세가 있고 나쁘게 되는 나를 잡는 살 작용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여러분들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인동살이 아니니까 아니면 뭐 인동살인데 지금까지 괜찮았으니까 라고는 단정 지을 수가 없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보자는 거죠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좋게 할 수 있는 기운을 북돋아 줄 수 있는 신령님의 일이라는 거를 조금 염두해서 우리가 인간이 하는 일이지만 신령님의 힘을 빌어서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신령스럽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으로 옥 짓지 마시고 항상 하기 전에 옥 짓지 마시고 하고 나서 입으로 옥을 지으시면 안 됩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 입으로 방정을 떨면 내가 복이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운맞이 해놓고도 나 운맞이 했다 친구한테 얘기하고 입이 근질근질 그러면 내 복을 그 사람한테 주는 격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입조심은 좀 하셔야 되는 거고 항상 부정이 끼면 안 되니까 어떤 얘기를 했을 때 그 상대방으로 인해서 어떤 상대에 의해서 내가 부정이 들면 그 운이 날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조심을 하자라는 것도 참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올해가 많이 경기도 안 좋고 좀 흐름도 아직까지는 좋지 않은 해우년이라고 제가 구근예원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만 있다면 이라는 희망을 갖고 모든 일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정말 어떤 분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신청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어떤 분들은 정말 이거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보다는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을 진행하고 있으니깐요 한 분이라도 더 많이 접수하셔서 인동살 푸시고 정말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희군 꽃되시니 인사드리겠습니다 많이 접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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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